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네 여기 아니, 터널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지금 돌에 깔려있다니까 사방이 다 돌이에요, 지금 무너졌다고요? 아빠, 케이크하고 선물도 가지고 와야 돼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사고 대책 공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서 자동차 회사 딜러로 근무하는 대책방 김대경입니다 잠깐 좀 하신다는데요 이정수 씨, 마이플릿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하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 베테랑입니다 내 말 잘래요, 내 말! 내 말 잘래요! 모두 우리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합시다 23, 24 이 칠레 광고 같은 경우 69일 만에 구조된 바가 있기는 한데 그때 국가 경제가 얼마나 손해를 본지 아십니까? 그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? 만약에 살아있으면 어떠시려고요? 미안하지 않으세요? 살아있대 살아있대 아멘 리부